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11월 13일자 수요일자 방송이구요 이제 수험생 분들의 수험일이 왔네요 몇시간 뒤면은 다들 이제 오늘 시험을 치르는 중대한 날인데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인 콧박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이구요 오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덕여대부터 보죠 그래요 동덕여대 지금 뭐 난리 났는데 동덕여대 난리가 났어요 동덕여대 관련으로 글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자 동덕여대 남녀공학 추진 난리난 동덕여대 학생들 총학생의 논의 중이 맞다 이제 아무래도 그 저출산으로 쭉 이제 장기적으로 가다보면은 다른 대학교들도 아마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제 동덕여대가 공학으로 추진한다는 소문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 논란이 총학생회가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녀공학 전환 의혹에 대한 입장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주 동덕 57대 총학생회에서 알립니다 동덕여대 대학교를 구성하는 것은 동덕여자대학교의 여성입니다 총학생회는 동덕여대 대학의 근간인 여성을 위협하는 동덕여자대학교 공학 전환의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후 대학본부와 소통사항 및 대응계획에 대해 학우분들께 신속히 전달드릴 것이며 학우분들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때까지 믿고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전적으로 반대하겠다 뭐 이런 건데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제 여자대학교에 나왔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좀 타이틀이 될 수도 있죠 여대 나왔다라는 게 또 타이틀이 될 수도 있고 이대나 숙대나 동덕여대나 3대 여자대학교가 이제 이대 숙대 동덕 이렇게 세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동덕여대가 이런 남녀공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 성신여대 저기 이대 성신 동덕인가요? 그죠? 이대 성신 숙명? 아니 3대 3대 여자대학교가 있어 숙대 이대 성대야 아 그럼 동덕은 약간 그 다음이야? 동덕여대도 나름 좀 치지 않나요? 인서울이고 네 아무튼 여대 원탑은 이화여대고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대학이 돈에 미쳐도 유분수지 멀쩡한 여대를 동공학으로 바꿀 수 있냐 제 학생한테 말도 없이 일을 저딴 식으로 하냐 여대를 왜 굳이 공학으로 바꿔야 되냐 여대는 양성평등이 이룩된 이후에 폐교되어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공학하면 안 된다 학내에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잠깐만요 학내에서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이거 굉장히 좀 거슬리네요 남자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굴러 들어온 돌같이 느껴지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남자는 아예 배제하겠다라는 거야? 굉장히 좀 뭔가 팬미스러운 기류가 좀 흐르는데 이런 댓글에 좋아요 쳐박는 사람이 250명이라고? 문제가 좀 있네 여대가 아무래도 조금 페미니즘적인 그런 기류가 전체적으로 다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여대 나온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적이진 않을 텐데 지배적이진 않을 텐데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요? 남자가 동덕여대에 들어온다는 게 불편하다? 전통성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전통성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후로 올라온 동덕여대 좀 보겠습니다 동덕여대 제 전여친이 동덕여대 다녔었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20대 초반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동덕여대 출신인데 페미를 방지해 아니 아니야 걔는 그때는 페미가 창궐했을 때도 아니었고 되게 괜찮은 친구였는데 아무튼 실시간 동덕여대 상황 누구 동상이죠 민주 동덕은 죽었다 여성교육을 지켜내자 동덕여대 설립자 동상에다가 이렇게 계란과 케찹 뿌리고 굉장히 좀 과격한 시위를 벌였네요 이 여대생들이 락하 갔다가 결사반대라고 그냥 어우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초장에 이런 뭔가 과격한 시위를 해버리면 무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과격하게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과잠을 갔다가 저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태양건조시키려고 이렇게 해놨나 군대 가면 모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가지고 말리는 저기 하는데 저녁에 이렇게 또 과잠을 갔다가 일관건조 아무튼 명예롭게 폐교해라 안 다니고 말지 이건 아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이게 슬로건이군요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슬로건 자체가 굉장히 좀 되게 남자를 적대시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되게 이번에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남자를 적대시할까요 여대생들이 남자를 왜 적대시하는 걸까 단순히 전통성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남성 혐오적인 그런 사상들도 조금 있어 보여요 이런 시바 전용작이 포티마인드고 지은이는 갑자기 열받네 더 충격적인 건 저거 공학한다고 확정난 게 아니라 인구 소멸 때문에 학교 재정도 안 좋아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왔다고 저러는 거인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어떨까요 라는 어떤 그런 대안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밖으로 세워나가니까 마치 정말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동덕여대 이 학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이 마음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었는데 여대라는 그 타이틀이 다른 남녀공학도 많은데 왜 이렇게 남자까지 개방을 시켜가지고 전통성을 잃어가는 건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말입니다 이거 좀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니가 뭔데 이런 싸가지 없는 년들이 어따 대고 씨발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니라고 해 이 개같은 년들 뒤질라고 싸가지 없는 년들이네 이거 어? 개두식 빙의하려 그러네 싹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이 어따 선생님한테 니가라고 표현을 해 이거 어떤 교권이 땅바닥을 그냥 뚫고 지하 안반수까지 떨어졌네 이 개같은 년들 어따 대고 씨발 니가래 이 개같은 년들 보소? 언니는 그러시면 얘 불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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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왜? 와 미쳤다 야 이거 아니지 않냐 이 선생님이 주도해가지고 남녀공학으로 개방하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교수님들이 다 낸 의견도 아니고 그럴 텐데 뭔 아 미쳤다 진짜 에? 아니 빠따를 갖다가 대가 뭐 김밥 와 내가 진짜 뭘 보고 있는 거냐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아니 이 정도로 거부하면 쟤들 진흥 더 심각한 게 저 동상 나서기 어려운 시대에 여성 운동하셨던 분인데 쟤들 그것도 모르고 저러고 있음 역사와 전통은 개뿔 키윽 키윽 와 이거는 진짜 이 정도로 반응할 거면 동덕 세상을 만들어 너네들끼리 나가서 자발적으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서 펜스 쳐놓고 살아라 여성들끼리 너네 너네 졸업하고 나면 나중에 사회로 진출하고 저기 할 텐데 남자 직장 상사 밑에서 어떻게 일할래? 어?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뭔 싸이비 보는 것 같네 참나 동덕여대 사태 이화여대 반응 여대들끼리 좀 연대할 거면 네 이름 석자 써라 이화여대 이용하지 말고 뜻을 함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긴가? 선긋네 지방여대 쪽에서 호응해주고 반응해주니까 서울 쪽 이화여대는 급 나누면서 같이 엮기기 싫어서 선긋고 있다고 아 이거 또 이게 역발상으로 언제는 여자는 여자가 도와야 한답시고 연대해요 이 지랄 떨더만 털끝이라도 손해볼 거면 니네 집에 사세요 졸업하면 끝인데 학교에 지한몸을 불사르네 여대 프리미엄으로 이미 입결이 낮은 편이지만 그런 학교가 총원하려고 남녀 공학화하면 당연히 입결은 좋대는 게 현실이기도 함 내가 이미 커리어적으로 탑을 찍고 정치인 임원들 할 생각 없으면 모교 네임들을 버려도 되는데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앞둔 상태니까 모교 네임밸류 떨어지는 거 반대할 수 있다고 본다 대신 저 학교는 저러는 저 의도에 남염이 많이 껴있어서 응원을 안하게 된다 네임밸류만 생각하면 충원에서 떨어진 입결에 의한 네임밸류 하락보다 저렇게 남염 시위하고 떨어진 네임밸류 하락이 훨씬 커 보인다 맞아 어 저렇게 남염 시위 남염 하듯이 저렇게 시위해버리면은 오히려 거르지 현실을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과격해 시위가 시발년들아 어디다 대고 지금 선생님한테 어 교수님한테 너라고 그러고 이 개같은 년들이 쳐돌았나 진짜 어 난 저런 무례함은 진짜 나 참을 수가 없다 어 동동여대 졸업생들 상황 동동여대를 졸업하면 이런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 직무상담 공기업 건강 국민건강보험 KBS 코리안에어 CJ 야 다 연결이 다 이렇게 돼있는데 YG엔터테인먼트 취업의 발판이 다 놓여져 있네 여대 프리미엄 같은 느낌이네 올해 동동여대 4학년들 취업 어떻게 하냐 취업 박람회 몰려가서 깽판 쳐놨다던데 이번 일로 취업 박람회 해서 저기 대기업 임원들 학교에 왔는데 시위하는 애들이 다 박살내고 쪼자냄 키우키우 와 동덕이면 거르게 될 것 같다 기업들은 동덕 안 뽑을걸 기업에서 취업 설명회 나갔는데 다 때려부수는 걸 눈앞에서 봤는데 병크가 한두개가 아니다 계속 나온다 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한남발언이네 빌런 대 빌런 느낌은 있다 이거는 이 분은 좀 잘못하셨다 나중에 취업도 하시고 애도 낳아야 되시고 하는데 진짜 메타인지 1도 안 된 경찰이다 메타인지 이거는 내가 솔직히 얘네들 지랄하는 거 인정할게 메타인지 미친받았다 경찰 어 와 와 니가 저 임신에 뭐라고 니가 저 임신에 올라갈게요 오메가 새끼야는 뭐야 뭔 용어야 저거 오메가 새끼 오메가남 알파와 베타를 추종하는 남자 자신의 의지보다는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그 뒤를 따르는 남성 어어 야 이거 되게 그 그 단어 저기 정 그 정립이 잘 돼있다 어어 나 처음 알았어 오메가 새끼야 알파와 베타를 추종하는 남자 어어 상급자의 눈치를 보며 그 뒤를 따르는 남성 어어 맞네 오메가 남 오메가남 알파메일의 반이여다 열등한 남성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남성을 뜻하는 속어가 어 아 오메가남 음 야 나 중립적으로 얘기할게 이거 이건 오메가남이 맞다 여자한테 나중에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애기도 육아도 하실텐데 이거는 시발 여자를 그냥 그렇게 보는거지 야 내가 존나 올바른 PC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어 아니 난 진짜 한 그 뭔가 한쪽의 그걸 따르지 않아 음 얼추 맞는 말이라고 하는거는 니가 좀 약간 여혐사상 있는거 너 약간 좀 성인지 감수성 조금 떨어지는거야 어 여자가 뭐 임신하는 기계도 아니고 애 낳아주는 기계도 아니고 애 낳아 싸질러서 뭐 어 나중에 엄마가 돼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의 인생은 인생 루트는 엄마 뭐야 이거 모성애 어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 요즘같은 세상에 어 그런 얘기는 하지마 어디가서 어 세상이 변했으니까 어느정도는 맞춰가야 될 필요도 있는거라고 생각해 나도 어 경찰분이 하신 말씀은 왜고가면 안되지 누가 기계라 했는데 야 그건 아니지 여자 입장에서 존나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는거야 야 그럼 너 그거에도 따지면 이거에도 따지면 안돼 어 아니 누가 이거 남자 고추 갖다가 소중이 조그맣다고 소추라 그랬어요 전 저거 가르친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 기분 나쁘잖아 지랄하네 이런 생각 들잖아 지랄할걸로 지랄하고 어 지랄하지 않아야될거에는 지랄하지 않아야돼 어 우리가 딱 그런 분별력은 갖고 살아야돼 어 저건 기분 나쁠만해 여자 입장에서 그래 남녀가 그래도 서로 존중해줘야지 저게 뭔 말이야 존나 멍청한 경찰이네 남자 경찰 수준 어떻게 하냐고 뭐 민원 보내야될거 같다 이러면서 배려심이 있는 시위를 부탁합니다 음악관에서 와서 이러지 좀 말아주세요 공학 반대이신 분들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완벽한 졸업연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졸업연주를 위한 피나는 연습뿐만 아니라 당일 연주를 위한 드레스 메이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 지인분들 다 오는데 저희 학교가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배려있는 시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약간 뭐 민주노총 그 시위 현장 보는 것 같다 그치 뜻을 함께 하지 않을 애들은 이제 또 쓰레기라고 또 후려 처지겠네 그치 자기들이랑 뜻을 함께 하지 연대하지 않는 동덕여대 학우들은 뭐 그런 여성의 정신을 저버렸다 뭐 이러면서 갈라치기 졸라 하겠네 또 아 머리 아프다 시위에 배려가 왜 필요해요 아니 그럼 배려를 안 할 거야 남을 내 입장만 그냥 빽 하고 내지를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좋아요 찍힌 거 뭐냐 졸라 과격하네 폭도야 폭도 놀리네 폭도 놀리네 아까 여자애들이 그렇게 한 거 와 진짜 와 진짜 야 뭐 우리 자기 안 쓰는 거 알죠 의도가 너무 보이네요 분탕치려는 의도 부모님들도 와서 보시거는 뭐요 음 학교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겠죠 뭐 이 존나 책임감 없는 발언이네 야 이거 야 딸 졸업 그 무대 보려고 와서 보는데 세상에 학교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만다고 와 이 정도야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그런 거지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바쁜 선배들은 뭐가 되는데 미친 거 아니야 얘네 와 미쳤다 얘네 예체능에서 공연 올리는 게 소중하듯이 다른 솜들도 수업 듣고 생활하는 거 소중해요 예체능 특권의식 있으세요? 연대하기 싫으면 침묵하세요 더 무서운 건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 못하게 내쫓고 저렇게 반대되는 말 하면 얼굴 찍어서 신상 퍼뜨린데 민주 동덕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연대하기 싫으면 침묵하라고? 공산당이냐 니네? 너 집 쳐들어가서 누가 저렇게 깽판 쳐놓으면 너 침묵할 거야? 그렇게 시위하고 싶으면 제발 깨끗하고 조용하게 난 피해주지 말고 너네 하는 짓이 경계선 지능장애 같아 진지하게 같은 학교 다닌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게 맞지 이게 대학생이지 나는 이게 진짜 두려운 게 동덕여대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고 앞으로 이게 일파만파 뉴스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동덕여대라는 타이틀 자체가 뭔가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동덕여대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굳혀질까봐 그래서 모두가 거르게 되는 약간 그렇게 돼버릴까봐 그래서 어떤 피해자들이 생길까봐 되게 불쌍한데? 불쌍한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 아냐?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거에 내가 동조하면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할 일 없겠지만 뭐 나중에 얼굴 찍혀갖고 신상도 공개되고 막 이런댐 마녀사냥하듯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뜻을 연대하지 못하면 여쪽에서 엄청나게 비난받고 괴롭힘당할 테고 또 밖에 나가서는 동덕여대 학생인데 동덕여대에 있었던 그 이슈에 대해서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와 좆박았다 왠지 패미 중에 하나가 토토 동덕여대 클립 여초에 올려서 개욕할 것 같다고 욕해도 상관없어 일도 겁 안나 어 쟤네들 100명이 200명이 300명이 몰려와도 내가 다 이겨 야차를로 뜨던가 어? 줘 맞으려고 뭘 어디서 신상을 올려 해봐 줘 맞으려고 그냥 300대 1로 싸울까? 음 아니 얘네식으로 하면은 제가 갭 해줄게 진짜로 어 맑았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격투기 선수가 형처럼 인스타에 패도됨 이라고 했다가 지금 여대 이슈보다 언론이 그 사람 저격하더라 음 상관없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예상하는 사람이 또 있네 언론 및 여러 커뮤어에서 다 펀을 낳아서 이제 종덕여대 하면은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원인과 별개로 남성 혐오 같은 프레임만 씌워질 것 같은데요 공학 전환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학교가 아니더라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공학 때도 입결 안 떨어집니다 다들 왜 모른 척이에요 이미 입결 개판났잖아요 입결 평균 보니 3년간 3등급 중반도 내신으로 들어왔던데 이렇듯 학교는 여러 문제가 있는 현 상황을 바꾸려는 시도 중에 하나로 공학 전환을 고려한 것일 텐데요 오히려 이번 상황으로 입결은 더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트위터에도 자극적인 시위 내용 다 가져다 날랐던데 그들은 찰나의 가십을 즐기고 싶은 거지 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운 학교를 누가 가고 싶어해요 M1 사람들 다 끌어와서 학교 인식 망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의 교육 보장을 원하면 수업, 수강을 원하는 다른 학교들을 존중하고 교수님께 예의 있게 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서 대화하세요 이공계 확장해서 공학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땐 학교에 강하게 대항할 확실한 명분이 생기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생 살려고 열심히 4년간 준비한 졸업 연주도 망했고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도 조롱당하는 중 잃을 거 없다 취업 포기한 애들이랑 졸업 분비반이랑 내분남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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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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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무실에서 당신이 뭔데 목격무리 하는거야 왜 안가? 왜 안가 죽어 저걸 가만히 있어 어우 저걸 가만히 있어 아이씨 아이씨 뭐하시는거에요? 네영무실에서 당신이 뭔데? 네영무실에서 당신이 왜 이래? 네영무실에서 당신이 아니니까? 왜 그래요? 네영무실에서 당신이 아니니까? 네 처음에 안 하다가 네영무실에서 당신이 아니니까? 야! 비켜! 야 이 민인들이 진짜 내 연구실을 알아듣는다고 내가 지금 유행이 내 일이 있어 이들이 도로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난 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돈 벌어야지 어?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한 가정의 가장일텐데 저 교수도 교수이기 전에 꺼져 꺼져 나와라! 나와라! 진짜 미쳤다 지들은 남들 다 찍고 후드에 모자에 꽁꽁 싸매고 가리면서 핸드폰이나 카메라를 무기마냥 면전에 찍어대고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 얼굴 다 노출 시키고 영상을 퍼뜨리고 있다 트위터에다가는 저 부분만 캡처해가지고 학생이 폭력당했다고 퍼뜨리고 다니고 있고 하아 아멘 중앙대생이 본 동덕여대 전체주의가 이렇게나 무서운 거였구나 끼케야 20대 초반 여자애들이 평소에는 엽떡 마라탕 먹고 하하호호 떠들던 애들이 갑자기 돌변에서 교수한테 욕하고 건물태라고 이렇게 광기어리드 행동을 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행동방식이 80-90년대 운동권 금속노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서 이런 걸 보고 배운 걸까 특별한 구심점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똘똘 뭉쳐서 행동할 수가 있나 만약 중앙대가 서울캠 안성캠 통학대사 안성캠 애들이 통째로 올라온다 해도 저렇게까지 시위는 못할 것 같은데 말이지 동덕여대에 교내 평소 폐미 관련 시위나 집회에 참여해본 유경험자가 있다고 확신한다 학생들 사이에 동덕여대 소속이 아닌 전문 폐미 시위꾼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저 정도면 저런 폭력 시위 여러 번 참여해봤거나 그런 시위에서 핵심 위치에서 서본 애들이 다수가 존재한다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진짜 외부 세력이 들어와 선동하거나 둘 중 하나임 급진적으로 착착 톱니 굴러가듯이 굴러가고 조중이 융합되어 있음 컨트롤타워 있듯이 여론조작이랑 행동적까지 헐게 치고 있다 동덕여대 귀검사냐는 뭐야 아까 그 야구빠따로 그 학교 설립자 동상 후려친 개야 와 너는 진짜 너는 진짜 신상 좀 까였으면 좋겠다 듣기로는 그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시기에 여성운동하던 그 학교 설립자 동상이던데 그런 배경을 가진 이에 대해서 남자니까 그렇게 한거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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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략으로 애타 계정 사서 그 학교 학생인 척 하면서 동덕여대 지지한다면서 글올리고 그러고 있다고 하네 어떤 세력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아 대박이다 이거 인하대 학교 인하대 생으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애타해서 저렇게 활동했다네 대학생 커뮤니티 와 무섭다 인하대 생을 누가 60주년을 보고 60간이라고 하냐 이게 진짜 한양대생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첩자를 골라내고 있네 우리 학교 한풀 1층 2층 3층 4층 뭐 있어요? 대답 못하지? 한양플라자 1층은 식당, 공차, 편의점, 인쇄소, 소극장, 새내기라 2층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풀이 1층 말하는데 세븐일레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인쇄소랑 소극장 나온다고? 에라이 인마 한양대에서 한학기 반을 보냈는데 한풀 3층도 모르면 무슨 과세요? 이야 이야 무섭다 이거 동덕여대 배달원은 뭐야? 이거는 배달 오토바이가 아닌데? 바겟놀이요 GS잖아 헬멧도 배달용 헬멧이 아니고 뭐야 이건 또? 압도맨이네 바붕이 아까 오후에 동덕여대 갔다가 테이프 밟고 미끄러져서 소화제 글 올린 겔럼 아니냐? 310 GS에 헬멧도 똑같은데 테이프 밟고 제공해서 빡쳐가지고 포스터 찢다가 들킨 듯 아 툴이라는 바겟러인데 GS 타고 GS 애기 GS 타네 동덕여대 가가지고 테이프 밟고 오토바이 꿍했네 하하하 그런데 시헤대한테 욕먹고 왔다 저 종이에 테이프탑 감아놔가지고 그대로 자빠져가지고 빡쳐가꼬 종이 북북 찢어버렸더니 시위대 애들 총출동해하고 영상 찍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 난 조만간 여시에 올라올 것 같다 X댔다 미끄럽나 보지 자 이 설립자 조용각 동동여대 설립자 수양아들로 동동여대 전 이사장 76년 동동여대 동동여고 등으로 구성된 동덕여학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동동여대를 종합대학 등으로 승격시키는 등 교세 확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재단 소속 여자중학교도 설립을 했다 평생 여성의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보장과 발전에 기여한 자 1982년 교육 공로포상을 수여받았다 동동여대 재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의 근간이고 기반을 다진 훌륭한 교육자이지만 지금은 지금은 부추고 싶은 편으로 다진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동동여대 재학생 입장에서 시작하는 경과 부축한 교육자인 남자가 좋으면 알탕집이나 차려 이런 문구들 보면은 얘네들은 남염이 짙게 깔려있는 남염 사상이 짙게 깔려있는 이 혐오 조장을 단체적으로 하고 있네 이 새끼들 사람 새끼로 볼 수가 없다 사람 새끼들로 미친년들 와 씨발 저거 남자 대기업 임원들인데 담배피면서 욕하는거 영상 몰래 찍어서 커뮤니티에 얼굴 다 까보 올림 진짜로? 저거 영상 좀 찾아봐봐 찾아보겠습니다 쟤네 우릴 왜 찍는거야? 내로남불이 다 씨발년들 하면서 인사팀에서 와가지고 욕하는거네 대기업 인사팀에서 와가지고 지금 다들 담배피면서 커피 마시면서 욕하네 지능이 이러니까 근데 이런 멘트들 보면 다 애들 페미 멘트라 아 대기업 인사팀에서도 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네 페미는 진짜 인터넷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제는 아 이거 영상 좀 보고싶은데 오 땡큐 병신들인거야 병신들인거야 개쌍욕하네 와가지고 야 진짜 반감 졸라 샀겠다 이거 어 지들은 몰카 찍어놓고 우리들이 하면은 몰카락으로 지들은 당당하고 내로남불이야 씨발년들 우리가 지금 불법차내고 지들은 당당한거지 뭐 어우 속시원해 요즘 중고님들은 페미 좋게 한다던데 이 녀석은 이런거지 이거는 페미 이전의 문제같은데 이런 문제? 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현실에서 이런 대화가 나오네 와 이건 페미 이전의 문제 같은데 아니 배우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대기업에서 나오신 분들이라 그런지 사용하는 용어나 이게 어투나 이런게 다 되게 다르다 어 지능 문제지 뭐 아 지능이 이러니까 근데 맹수에 보면 다 페미인거야 얘네가 페미가 아니라고 할 수는 꼭 없을거같은데 아니 얘네 깡패질거야 나와서 싸움이라도 좀 걸어줘서 나와서 싸움이라도 좀 걸어줘면 좋겠다 시원하게 패버리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진짜 맞는 얘기야 아이 진짜 맞는 얘기야 어 남자들의 마음을 진짜 대변해주는 그런거야 여자를 보면 패고싶다 아니 그게 아니야 저렇게 과격하게 하다가 한번 정말 내가 존댈수도 있겠구나 이런걸 좀 알아야돼 내가 멘트가 좀 과격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 교수님들한테 어 쌍욕받고 니가 뭔데 이러면서 조롱하고 깐족거리고 저지랄하는 것들은 진짜 답이 없는거야 어? CJ 카카오 CJ 카카오 이런 큰 기업도 있던데 깜냥도 안되는 학교 가준건데 쌍팔년도 시위원장 펼쳐져 있으니 문화충격이지 그러네 그러네 진짜 학교 수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게 좀 지금 현 사태랑 논리가 맞진 않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 쌍팔년도 시위원장을 깜냥도 안되는 학교가 하고 있으니 문화충격 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다 진짜로 역시 고지는 고스펙 인사담당자 지금 여대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기업들이 더더욱 색안경 끼고 볼거기 때문에 이대도 이하대학교도 그래서 이하여대도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저 완전 선긋기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겠지 자기들한테도 불똥튀길 수 있으니까 학교 인식이 그냥 순식간에 꼬라박혔네 얘네는 내가 봤을 때 이하여대 출신인 사회에서 진출한 이런 엘리트들 니 한마디씩 할 것 같은데 너네 병신이라고 어 너네랑 같은 취급 받는게 너무 역겹다고 하면서 이제 동덕여대 출신인 엘리트들이 목소리를 높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아니야 졸업한 선배들도 동조하겠다고 걔네들은 일이 없냐 아 트럭 보낸다고 진짜 좀 다르구나 현실은 근데 거기다가 지금 졸업한 연예인들 직목당한 상태라고 우리 시위에 동조해달라고 졸업한 상태라고 졸업한 상태라고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DM 졸라 보냈겠네 동덕여대 출신 연예인들 동덕여대 출신 정치인들 오히려 지목당해가지고 지금 졸 될 위기에 있네 와 진짜 아니 젊은 여성들이 패미 사상에 왜 이렇게 심취했어 어 이제 저 여대 애들이 취업 못하고 쉬었음 세대되면 또 세금으로 쟤들 지원해줘야 아니야 남자애들이 한때 막 유행같이 번지던 그 일배밤 같은 경우도 사실상 끝자락에 이미 이제 일배밤 누가 쓰는 사람도 없고 안 하잖아 잘 그렇잖아 요즘 이제 뭐 다 끝났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3대남이야 30대 남자들이 이제 20대 때 하던 행동들이 이제 막 일배 그런 것들을 이제 패션처럼 하던 그게 좀 있는데 지금 안 하잖아 누가 많다고 뭘 많아 일배가 어디 있어 일배 누가 해 어 능지가 상승을 했단 말이야 한때 어떤 그런 그 철없던 시기에 했던 그 나의 어린 시절에 못난 자화상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페미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꽤나 오래가네 한때 어떤 현상 같은 거였어 일배 같은 거는 근데 지금 이 페미는 진짜 되게 심각하다 동동여대 출신 연예인님들 이럴 때 선한 영향력 발휘하셔야죠 모교 지켜주세요 모교 지켜주세요 지금 사회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연예인들 갖다가 동조하고 안하고 이거 갖다가 다 나눠가지고 미쳤다 얘네 이 선배들 밥줄까지 다 끊어놓으려 그러는 거네 아니 무슨 귀신 들렸어 얘네 아니 사람을 망하게 만들라고 얼마나 저길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정말 한창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 예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혜진씨 어 거미씨 배우 서현진 헬로비너스 나라 김아중 밥줄 뺏기거나 저기하면 어떡할래 너네가 책임질껴 나는 이 사태에 이제 일어난 거잖아요 어제 근데 나는 이 사태에 진짜 언론이 제대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 언론의 힘이 무엇보다 이때 제일 필요한 것 같아 JTBC나 이런데서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들 진짜 명명백백히 그냥 사실 그대로 좀 전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폭도지 뭐냐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론 저거 하나도 안올린다. 팸이. 팸이라서. 에이. 그래도. TV조선은 좀 다르지 않을까? 지금 어떻게 올라왔는지 너무 궁금한데? 동동여대. 뉴스. 지금 동동여대 학교 앞에 나와있습니다. 학교 앞에 보시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근조환들이 길게 줄이 늘어져 있는데요. 또 바닥을 한번 보시면요. 민주 동덕은 죽었다. 이런 글씨까지 빨갛게 적혀있습니다. 학교 내부에는 공학 전환을 반대한다는 학생들 메시지가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특히 이 형상에 가장 많은 불만이 표출된 걸로 보이는데요. 동동여대 설립자의 형상입니다. 밀가루부터 각종 음식물, 쓰레기까지 함께 놓여있고요. 이 옆으로 보시면 역시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이 두고 간 점퍼들이 끌없이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대체 학교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남녀차별과 관련해서 나온 탄생하게 된 학교인데 여성차별이 완전히 사라져야 되고 아직은 그 시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가 본학으로 전환되었을 때 학생들이 겪는 불안감과 불편함과 떨어지는 가치들에 대해서 피해를 그대로 입을 바에는 저희가 명예롭게 여대로서의 일을 다 했다라고 하면서 학교의 역사를 마칠 수 있는 게 학교가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무시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이런 중대한 상황을 논의할 거면 함께 논의를 했었어요. 미친놈들 다음 소식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그제부터 SNS로 된 난동 예고와 시위하지 말라 저승에서 하라는 게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시기한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어제 SNS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흉기를 손으로 쥔 사진이 첨부된 난동 예고와 시위하지 말라 저승에서 하라는 게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작성자 한 명이 여러 협박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작성자 IP 추적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동덕여대 총력대응위원회는 어제 안전사기 문제로 시위를 긴급 종료했다고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그제부터 동덕여대에서는 학교 점검과 수업 거부는 남녀동학과 반대식을 가졌습니다. 학교 측이 학생 몰래 일방적으로 공학 전환을 문의했으며 여성 문의했으며 여성 교육을 저 도끼 짤도 지들이 주작한 거야? 정정보도 같은 것도 없고?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학생들이 철 본관 앞은 벗어둔 대학 점퍼 임신과 출산 발언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학생들은 어제 본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는데 시위와는 관계가 없는 임신과 출산 발언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본관 앞은 벗어둔 대학 점퍼가 늘어섰고 동덕여대 설립자 동상은 발갈과 오물을 뒤집어섰습니다. 학교 곳곳은 공학을 반대하는 붉은 글씨로도 가득 찼습니다. 야 일단 언론 자체가 중립적이질 못하다. 존나 편파적이고 쓸데없는 것에 지금 되게 포커싱을 잡고 하네? 메인으로 다뤄야 될 거는 얘네들의 과격한 시위인데 와 씨발 완전히 그냥 패미한테 먹혔네 나라가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교는 상의 없이 공학으로 바꾼다는 게 아닌데 언론은 저렇게 말하고 있음 성교육을 위한 와 나 진짜 야 낙어한이 맞다 나라 자체가 거대한 한녀다 X됐다 그냥 어? 야 이거 조금만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얘기를 세상에 눈 가리고 세상에 어떻게 저기에도 초점을 두고 저렇게 편파보도를 할까? 그 어떤 언론도 이런 얘기를 안 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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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트들이 한다는 짓거리가 세상에 이렇게 편파적이고 좆받았다 그냥 나라가 아 현타 졸나오네 읽어보니까 담당하면 마스크랑 모자 벗고 심의하쇼 누님들 근데 여러분 그 남자들도 할 수 있는 이 최고의 대처가 있어 펜스룰이죠 펜스룰 내 인생에 일단은 여성을 배제해놓고 살면 살만한 세상일 수도 있어 그놈의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놈의 호르몬 때문에 여자를 포기 못하는 거지 또 꼭 우리나라에서 자국 내에서만 이렇게 해야 될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남녀 갈라치기 하려고 내가 혐오 조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대가 다 그렇잖아 2030이잖아 내가 봤을 때는 30대들 중에서도 저런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 그냥 나랑 마주칠 일만 없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지금의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이런 것들 때문에 나라를 뜨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고 미국도 이런 젠더 이슈 이념 갈등이 너무 격해졌잖아 거기도 그 나라도 미국도 난리야 난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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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요 오슈는 오늘 동덕여대만으로 제가 좀 너무 기가 빨리고 네 네 그냥 그 소식이 좀 현타 존나오거든요 지금 어질어질해졌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 싶지만 이런 소식은 내가 그냥 아싸리 그냥 몰랐던 게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 암울하고 암담한 하나의 뭔가 그런 코스미 코러를 보는 것 같아 내 의지로는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냥 아주 암담한 세상 같아 아예 모르고 사는 게 진짜 편한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냥 정말 아득한 그 심연의 세상 코스미 코러네 진짜로 아 모르겠다 나도 이거 전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혐오 조장한 것 같기도 하고 아우 그냥 확 깃발려버리네 아우 방정할게요 방정하고 나거하니 맞다 나거하니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진짜 나거하니 인정할게요 아우 혐옆표야 저거 저거 잡아라 어 이거야? 이거 접을까요? 응응응응 현타오시지? 응 현타 존나오네 일단 머리 아파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꺼버렸거든요 어 이거 진짜 안 좋아서 좆바같다 그냥 대한민국 진짜로 조심하고 살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노래도 불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걸 할 정신이 아니야 나 진짜 너무 피폐해졌어 정신적으로 인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내일 뵐게요 갈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갈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